요게 답니다 요게 다라고요 이 된장은 아까 산에 올라올 때 미리 나물과 뜯었죠 1시간 전 산행 중간 중간 무언가를 열심히 뜯던 달인 뭐 뜯으셨어요? 취나물 산나물의 대표주자 취나물부터 조금은 생산나물도 있다는데요 요게 바디나물이라고 하는 건데 바디나물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요것도 좀 있다 요것은 곰치예요 뾰족뾰족 독특한 생김새 덕분에 왠지 기억하기 쉬울 것 같네요 이건 곰치네 이건 동이나물이고 비슷하게 생겼네 똑같죠 요것하고 요것하고 보면 같은 식물로 착각을 하는데 이것은 동이나물 요것은 곰치 독초는 아니다 동이나물 독초예요 맹독초 똑같잖아요 지금 완전 똑같아 크기도 똑같으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요렇게 제껴보면 제껴보면 줄기가 빨갛죠? 그렇네요 빨갛고 홈이 파져있고 빨갛고 같은 모양이라도 줄기가 허예요 허였네 그렇죠 하얗죠 꼭 기억하세요 줄기가 녹색이면 동이나물 독초고요 붉은색을 띄면 향긋한 곰치입니다 내가 의심스러운 풀을 가지고 진을 내서 제일 피부 역한데 여기죠 귀 밑에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혓바닥으로 살짝 대보면 대가지고 달그작작 하다 그러면 먹어도 되고 혀가 아리면서 말리는 그리고 역겨운 냄새가 난다 이거 100% 다 쏙 줍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먹어서는 안 돼요 드디어 달인이 채취한 산나물을 맛볼 시간 좀 더 딴거죠 네 풍목밥이니까 이걸 하나씩 두고 이렇게 아니 그걸 그냥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응 아 이게 또 오염댓기 뭐 있어 저거 막 먹으려고 이게 자연에 가까운 달인의 웰빙 식단 제작진에게도 상체 정식 부럽자는 만찬이었습니다 전통 심마니들은 화기 자체를 안 갖고 다니니까 최첨단 진짜 웰빙 식품입니다 이게 아침부터 시작된 산행은 계속되고 어느덧 캄캄한 어둠이 내렸습니다 밤을 지내기 위해 분주하게 잘 곳을 마련하는데요 보기엔 좀 불편해 보일지라도 달인은 숲속에서 하룻밤이 최고라고 합니다 청정, 자연의 소리를 자장가 삼아 숙면을 취했다는 달인과 제작진 해가 뜨자마자 다시 시작된 달인의 산행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 곳에서 자리를 뜨지 않는 모습이 뭔가 있는 게 분명한데요 과연 기다리고 기다리던 산삼이 달인과 제작진을 반겨줄까요? 삼이 자생하는 최적의 조건에서 많이 자란다는 야생 오가피 충분히 귀한 약초지만 삼을 찾아다니는 달인에게는 얄미운 존재라네요 이번에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가는 달인 이번엔 진짠가요? 어? 산삼 이거 맞죠? 산삼 움직이면 안 되죠? 저 안 움직일 거예요 이야 이번엔 제대로입니다 이거 오행 새끼가 있고 애기 그다음에 이거 바로 위에 형 형? 그 바로 위에 형 아 이렇게 이제 연수별로 다 있네요 연수별로 가족이에요? 가족이 일단 한번 치심을 한번 해봅시다 역시 신받다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행여나 지난번처럼 주변에 삼을 밟을까 꼼짝없이 얼음이 돼 있는 제작진 그리고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 삼형제 산삼 잔뿌리 하나라도 놓칠세라 주변에 고운 흙을 살살 털어주며 산삼을 캐는데요 달인의 부드러운 숨길 속에서 오늘의 산삼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이야 도대체 몇 년 만에 세상이 빛을 보는 거니 산삼아 오오